앞서 가수 김민종 씨의 로이스 로이스 미담도 전해드렸지만, 신우준 이자의 로이스 로이스 사건, 주거지에서 억대의 돈이 발견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운전자인 신우준 씨는 현재 구속상태인데요. 그 상황에서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택에서 억대의 돈다발이 발견됐습니다. 그 액수가 1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돈이요, 신 씨의 어떤 폭력조직 활동 수익과 관련이 있는 걸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 씨가 몰았던 그 차가 7억 원대의 외제차입니다. 고급 외제차고요. 또 이 사건 이후에 선임한 변호사가 검찰 고위직 출신의 전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20대인 신 씨가 이 돈이 어디서 났는가, 그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MZ 조폭의 검은 돈. 자, 신우준은 구속되기 직전에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세간의 의심에 대해서 자기 얼굴을 다 공개하면서 이래저래 변명을 했었죠. 그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 근데 그게 키로수가 아마 6만 정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연식이 18년씩 정도 나온 거고, 신한 형님이 저한테 돈을 할부로 끊어줄 테니 타고 다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차량이었던 거죠. 유튜브 채널 자체에서는 이제 거기서 연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자, 그런데 검찰은 말이죠. 저 신우준이 이른바 또래 모임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조폭 유형과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그 집에서 나온 억대의 돈도 뭔가 연결이 돼 있다.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그 집에서 1억 원대의 돈다발이 그냥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새로운 유형의 조직폭력배라고 해야 할까요? 또래 모임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지금 자금을 추적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조폭하면 딱 생각나는 게 지역 중심이죠. 어느 무슨 동네에 무슨 파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20대, 30대 조직폭력대들은 그렇게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위 말하는 나이 비슷한 또래끼리 어울려다니면서 함께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이른바 MZ조폭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신시간 유튜브 출연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해외 선물 리딩방 운영에서 막대한 돈 번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혹도 전문 부인하고.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라고 유튜버가 질문을 하니까 나 돈 많이 번 적 없다 이렇게 말을 아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자꾸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신 씨를 추적하고 있는 또 유튜버들은 신 씨가 강남의 MT5라는 신흥 범죄단체를 조직해서 가상화폐 해외 거래소를 만들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상거래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였다. 이런 지금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 씨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한 유튜버. 저희가 과거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사람입니다. 새로운 주장을 저희한테 들려줬는데요. 들어보시죠. 메타5라는 그런 코인 관련된 이제 투자 사기를 한 거죠. 다 지들끼리 어렸을 때부터 알던 애들인데 이제 지들끼리 막 대포통장 유통하고 마약 유통하고 그렇게 산 거죠. 이제 얘네가 지금 마약 관련된 마약 유통한 정황을 제가 발견을 한 게 있거든요. 네. 엠티파이브 애들이 녹음본이 있어서 얘네는 마약이 제일 커요. 솔직히 말을 하면. 왜냐하면 마약으로 돈을 벌어서 사업 자금을 마련한 게 컸던 거기 때문에 킬로폰도 있고요. 캐타민도 있고 캔디라고 불리는 그런 마약도 있습니다. 교수님 캔디. 아까 사건 1에서 나왔던 그 캔디. 20대 젊은이가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다니는 비결. 결국 진짜 뭐 어느 집 뭐 대기업 재벌의 뭐 자손이 아니고서는 결국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대기업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저 나이에 롤스로이스를 갖다가 몰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집에 1억 원을 보관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통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 서민들 같은 경우는요. 은행에서 이자를 갖다가 0.1%만 더 준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것을 뽑아가지고 다른 데 옮기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억 원이라고 하는 그 거음을 별다른 아무 조치 없이 그 안에다가 집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적발이 됐는데 돈의 출처가 명확하다면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구린내가 나는 그런 돈의 출처가 불명확한 불법 재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입니다. 아까 백 변호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양 변호사님 요즘 조폭들은 옛날 조폭과 벽을 치고 막 영역 다툼을 하던 그런 조폭들과 진짜 좀 유형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게 MZ가 어디까지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MZ 조폭이라는 거예요. 20대, 30대를 주축으로 했고 그다음에 모임도 아까 백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으면서 온라인상의 문신 사진 같은 거 위력으로 과시하는 행동을 하고 또 자기들끼리 예전에는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유흥업소 영업권 둘러싸고 유해질서 딱 있어서 위에 두목이 있고 행동대장 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동석 같은 경찰에 들어가서 한 방에 다 해체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성을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모였다 헤어지기도 하고 온라인에서 교류하고 또 무슨 술거래 이런 게 아니라 마약이라든가 보이스피싱 아니면 주식사기 이런 지능형 범죄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것도 대처하는 방법 자체도 새로워져야 될 것을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얘기 말씀드려야 될 게 조금 주목을 해주세요. 방금 이 신우준의 집에서 1억 원 돈다발이 나왔다. 압수수색 그거 검찰이 했습니다. 자 경찰 압수수색 심지어 휴대폰 압수수색도 안 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사실 체포 당시부터 혈행범 체포 당시부터 논리 많았죠.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았는데 그때 일단 간이 검사에서 양손까지 나온 사람을 그냥 석방해 준 것만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결국은 구속영장 청구에서 영장이 발부가 됐죠. 보통 이쯤 되면 뭐가 나올까요? 휴대폰은 이미 압수수색을 하고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검찰이 송치를 받고 기록을 보는데 있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보니까 휴대전화 증거 같은 걸 누락한 걸 확인하고 급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21일 날 주거지를 수색을 해서 사건 당일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 당시로부터 19일이 지나서 또 신병 확보 후에 열흘이 지나서야 뒤늦게 지금 뭐 휴대전화 같은 기본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나선 겁니다. 양 변호사님, 이 정도면 서울 강남서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최근에는 그때 당시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그리고 강남서에서 입장을 발표했던 게 약물 반응에 대해서는 의사가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지만 증거가 좀 더 심각한 증거들이 있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이 너무 소홀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휴대전화 막상 검찰에서 포렌식을 해봤지만 약물 관련 증거는 다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경찰 측에서는 당시의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주거지 압수수색까지는 필요한지를 몰랐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소홀했다, 소홀했다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사건, 두 번째 사건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ק